가자 에라이 못난 놈들아 이 날이 뻗고 잘 자는 자신이 많다고 한비없고 뛰시는 날이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다 치워먹고 그것을 심부냐 수똥이 커트를 희생한 유저하기 위에는 이 그리 날이 뻗고 난 구구단 밤에 배웠느냐 못난 놈들아 구구단 밤에 배웠느냐 여기 나가고 힘든데 붙이지 말고 신나죠 구구단 밤에 배웠느냐 안 죽이고 자는데 그리 좋더냐 주나이 먹고 잘 자는 사람 자신이 많다고 한비없고 잔치 버리시디 어디 생각하지도 않더냐 무엇을 다 치워먹고 그것을 심부냐 누적이 커트를 희생한 올바르게 살리냐고 그리 가리 좋더냐 속에 겨를 깨어버려도 인천히 없더냐 아플하게 겨치 전해가 두 달이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자신이 많다고 잔치 히히 너짓이 주로 통보 일지않거나 무엇을 돈이 없더냐 가추냐고 그는 마술실이 있겠냐 수정이 같은 인생이야 올바르게 산다고 그리 가르쳤던 것만 속이의 경기야 뭐냐고 아우 멋있었어 확실히 왕년에 댄스를 하던 몸매가 되다 보니까 그냥 딱 눈끼만 봐도 쫓아앉아 아무리 갈대도 안 되는 사람들 다리를 이렇게 해봐 다리를 그 자리에다 놔둬도 못해 그렇지 포스가 딱 나오잖아